편하게 커피 한잔 하고 촬영도 끝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플 라떼요 근데 이번에는 뭐? 라이트 한 번 먹어보실까요? 저는 마일드 저는 심플 라떼 라떼? 제가 막 탈테니까 알아서 다 드세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두 개씩 타서 드시더라 피곤한 역할이라서 두 세 개씩 저도 그거 보고 두 개씩 타서 더블 샷으로 마셔요 아 진짜? 촬영장에서는 완전 필수인 것 같은데 두 개씩 해서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서 얼음으로 녹여서 아이스커피를 먹는 게 최고야 진하게 녹여가지고 잘 몰라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거품을 살짝 이렇게 일어내면 향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 감사합니다 라이트 감사합니다 다 모카골드예요 제 대사예요 따라하는 거야? 좋아하는 맛은 달라도 좋아하는 커피는 모카골드 맥심 모카골드마일드 라이트 심플라테